Q. 아토스 코리아 저는 올해 나이 마흔, 이름은 박성용. 전남 무한에 사는 송공한 아버지이자 가장인 아토스 코리아라는 팀 이름입니다. 너무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기쁨을 우리 간장님과 우리 간원들과 가족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. 운동한 지 제가 1년 반 정도 됐는데 나이가 마흔이다 보니 한 번 40대 유력을 보여주기 위해 첫 출전한 경기입니다. 스탠딩하면서 사람을 넘겨서 맺히고 나서 누르고 쪼로기 같은 걸 좋아합니다. 쪼로기나 꺾이를 엄청 좋아합니다. Q. 아토스 코리아 Q. 아토스 코리아 Q. 아토스 코리아 Q. 아토스 코리아